여기 아무래도 굉장한 맛집인 것 같아요 맛나 게장 전용 주차장이나 게장이 되게 맛있네요 그래 여기 맛있을 것 같다 쑥국 먹고 올까? 게장부터 먹어야지 그럴까? 간장부터 먹어 가야지 양념게장 양념게장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이거 남대문 한 치조름보다 훨씬 맛있어 세 명이요? 세 명이요? 세 명이요? 세 명이요? 세 명이요? 지금 밥이 세 공기짼데 안 시킬 수가 없네 인정? 물려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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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3개